안녕하십니까 엑소옥지입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서 지금 더 이상 뭐 어떤 말로 단어로 사용, 단어로 말씀 드리지 모르겠고 당장 일본을 떠나시라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또 일본에서 지진 발생을 하십니다. 8시 42분 18초고요. 오키나와 나고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지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럴 이유는 4번째 지진이고요. 지진의 규모는 4.5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109.4km이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항상 그랬죠. 요즘 최근에. 러시아의 2시간 전에 쿠릴렬도 시코탄 섬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27.7km 였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호카아드의 나무로와 쿠시로가 보입니다. 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어전트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시코탄 섬 같은 경우는 쿠릴렬도와 카차카 반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카차카와 쿠릴렬도에서 때리면 재팬과 대만을 치고 대만에서 때리면 다시 재팬을 치고 계속 러시아, 재팬, 대만이 도미노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28일 날 정각 10시에 투시 가고심마 현 사쿠레지마에서 화단 폭포가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2011년도 2월, 1월, 2월 이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사쿠레지마 화단이 폭발을 했고 한 달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지금 28번 올해 들어서 폭발을 했는데 지금 28일 날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별로 주역이라든지 사주팔자 보는 거에서 안 좋은 숫자로 봅니다. 2월 28일 이 날에 이 날 자체도 올해 신축년의 이 날 자체와 그 다음에 28일의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주역인의 사주팔자에서 28번이라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지금 미신이기 때문에 전 크리스찬이고 미신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방송이니까 있는 거를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2월 28일 또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고 코세다에서 가고시마에서 발생합니다. 키우슈 가고시마입니다. 죄송합니다. 키우슈 가고시마를 계속 지금 때리고 있어요. 또 키우슈 가고시마죠. 대지진 전의 전자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진 전조 물고기인 류꾸노스카이 용궁에서 온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해어가 나타났습니다. 두 마리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마리 있죠. 심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 깊은 곳에 사는 얕은 물로는 안 나오는데 나온 겁니다. 지금 문자에서 나왔겠죠. QC 가고시마가 계속 가고시마를 때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어깨나와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저께 헝춘을 대만을 쳤어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 쿠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여기를 타이완으로 보고 여기를 오키나와 여기를 제펜 그 다음에 제펜섬 본섬 4개 여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쿠릴 열도로 봤을 때 먼저 큐슈에서 큐슈에서 큐슈를 먼저 때리고 나서 첫 번째 그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타이완을 쳤죠. 헝춘을 세 번째로 쿠릴 열도에 시코탄소문을 쳤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오키나와 낙올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QC 가고시마를 치고 나서 타이완으로 갔다가 타이완이 다시 러시아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오키나와로 온 겁니다. 오키나와라고 하지만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타이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으로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오키나와 류크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류크해구 있죠.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이 시기에는 대만을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대만을 가지 마십시오. 보면은 2015년도에도 지금 큐슈에서 7.0이었죠. 일본기상청에서는 지금 말씀을 했었고 그다음에 쓰나미도 관련됐었죠. 그다음에 12년에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고 내륙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그때 14년에 시다 이틀 뒤에 같은 화대평양 조산대인 에콰도에서도 7.8의 지진이 있었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내륙지로는 직화형 지진이었기 때문에 구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는 큐슈 가고시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큐슈 가고시마 일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 큐슈 가고시마 이거는 저기 여기 월년공주의 모델이 된 섬입니다. 이때 지진이 난 곳이에요. 야쿠시마의 곳에다가 이쪽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 대만과 오키나와 큐슈 이쪽이 굉장히 사쿠라지마까지 같이 폭발하면서 불길한 시점이 28일 날 28번 폭발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시그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종교하고 상관이 없이 제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런 숫자의 의미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쿠라지마하고 그냥 큐슈 가고시마하고 지금 이 큐슈 쪽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큐슈 쪽이 계속 치고 있잖아요. 후쿠오카라든지 이쪽 여기 큐슈 쪽에 이쪽이 이쪽에서 대지 날 경우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굳이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안 해도 심각한 상황이 나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큐슈 가고시마에서 이렇게 지진이 여러 번 날 때 데이터 상황을 보니까 대만에서 여러 번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춘에서 지진이 난 거 말고 또 지진이 더 날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 사실은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진 상황에 조금 조심하시고 만약에 지금 타이란 쪽에 사시던 타이쪽이라든지 타이통이라든지 타이통이라든지 타이통이나 홍춘 이란 화리안 타이페이 이쪽에 사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가급적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툰 화산하고 구이산 화산 폭발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이란 이란의 구이산하고 화산도 폭발도 대지진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홍춘 대만에 계신 분들은 타이페이 이란 화리안 홍춘 이쪽은 가지 마십시오. 당분간 죄송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가지 마시고 우선 그쪽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스탠바이 하시고 가지 마세요. 특히 타이페이는 다툰 화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다툰 화산은 정 어쩔 수 없다면 가시는데 이란 화리안 홍춘 이란 화리안 홍춘 이 세 군데는 한 일주일 정도는 가지 마십시오. 오늘만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